돌이 medo 응원 및 Steward 베이커 행선레 소녀 평소에는 아는데 자고 자고 이렇게 먹으면 안 돼! 아야 아야! 아야 아야! 아야 아야! 아야 아야 아야! 잠이 오니까 이제 악마로 골반으로? 이 일종의 수면장애한 행동으로 전혀 보여지거든요. 주인이 되게 불안하거나 뭔가 겁이 나거나 좀 안 좋은 상태가 있잖아요. 그럼 그 상태를 똑같이 표현할게요. 내 집도 먹은 것 같아요. 자기 몸은 두름을 터뜨렸어요. 아까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.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소녀는 이 침대는 너무 크고 딱딱해. 소녀는 부산침대였어요.